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못한 내게 없으며 쉽게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동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동상대로 날 빚으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이 너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사랑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두루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그 넌 대신 축게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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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줄게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사랑한 나의 신명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들을 쏘서 내 갈급함 주의 은총을 믿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공간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줄게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줄게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공간은 전혀 없으니 공간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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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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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기쁨으로 생수의 근원 대신에 주님께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마르지 않는 생물로 채워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성이신 나의 반성이신 나의 반성이신 하나님 해가신 모든 너 반던하시니 나의 생명 배신 하나님 내게 해가신 네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질술가 없으시니 졸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질술가 없으시니 졸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성이신 나의 반성이신 나의 반성이신 하나님 해가신 모든 내게 해가신 내게 해가신 네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질술가 없으시니 졸으신 나의 주 지식하시나다니 실수가 없으시 좋으시 나의 주가를 사랑하네 나를 사랑할 주님 나를 위해 즐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옵소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단을 지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즐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옵소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단을 지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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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리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리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리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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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민주들이면 견딜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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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길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민주들이면 견딜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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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것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것에 대한 확신을 저에게 힘하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여 시여 시여